자 오늘 주인공 강국이 어머님, 어머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손 한번 번 더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국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국이가 엄마예요. 어머님 어머님 오늘 컨셉이 너무 멋있어요. 이 컨셉 다 아버님 정하셨죠?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나쁜 사람 어머님께 정하셨겠죠. 어머님께 멋있는 왕자님을 받았는데 혹시 태몽이를 좀 꾸셨나요? 아 네. 어떤 태몽이죠? 과장이를 두기가 막 헤어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고기 같지가 않아요. 아니 같지가 않아요. 맥이다. 맥이다. 아 맥이 없군요. 예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시고요. 자 우선 우리 강국이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K&A 초플을 켜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나란히 K&A 초플을 켜 주십시오. 자 그럼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강국이한테 어떤 소원 있으세요 어머님? 그냥 건강하게 신랑을 해서 자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소원들 다 이루어지기 바랬고요. 그때 돈을 안 벌고요. 예 돈도 벌고요. 예 그 소원들 다 이루어지기 바랬고요. 자 우리 강국이 첫 번째 생일이니까 다 같이 한 번 생일 축하 노래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생일이야. 예 놀라먹어요. 예 가까이 가신 다음에 소원생 가시고 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하시고요. 둘 셋!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국이 앞으로 세상을 살 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할지 예. 한번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자 강국이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는지만요. 자 여기 성경책이 있고요. 이야. 이 사진 멋있습니다. 보셨죠? 예. 미국 대통령 사진 찍은 건데요. 이야. 우리 강국이 예.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이야. 대꽁명하고 어깨를 나란히 예. 악수를 하고요. 이야. 그다음에 멋진 하모니카. 자 우리 관계가 어떤 걸 선택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국아. 어. 선택. 어. 자. 강국아. 왜 흥미가 없어? 어제 연습을 안 시키신다고요. 아버님. 예. 강국아. 이거 봐. 이거 봐야지. 아빠 그만 보고. 너 아빠고 친하잖아. 어. 이거 좀 선택 좀 해봐. 어. 이거 이거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 강국아. 강국아. 이거 좀 살펴봐. 성경책 좀 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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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강국이가 정말. 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겪고. 예. 살 것 같습니다. 예. 야. 자. 예. 산 물리구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예. 코믹 순서인데요. 우리 강국의 신부갑. 예. 신부갑은 어떤 신부를 선택할지. 예. 예. 제가 한번 코믹으로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오래 사는 신부. 인터넷 쇼핑 잘하는 신부. 예. 자. 또 있구요. 밥 잘 먹는 신부. 하하하하. 자. 판검사. 자. 판검사. 자. 치과의사. 자. 여기 맨날 골프만 치고. 지반을 안 돌봐요. 아버님. 치과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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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들어가면. 예. 절로 가고. 자. 강국아 이거 한번 선택해봐라. 어. 너의 신부감. 예. 신부감. 어. 어떤 신부야. 야. 강국아. 야. 신부니까 빨리 놀라? 이야. 아까 벌써 흥미롭네요. 강국아. 아빠가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 싫대. 어. 치과의사로 가. 갈거면. 강국아. 어. 그래. 그래. 이야. 예.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우리 강국이랑. 신부는 치과의사. 예. 어머니. 어머니. 치아는 건강하시죠? 예. 30년만 기다리세요. 예. 우리. 너는 이미 다 해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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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